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글로벌입니다. 금융사들을 필두로 미국 증시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날 실적을 발표를 한 JP 모간과 모간스탠리 두 금융사의 실적과 주가의 방향성이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요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JP 모간의 매출액과 EPS는 컨센서스를 각각 3.5%, 8.3% 상해하였습니다. 반면 모간스탠리의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2.5% 하회하며 25%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실적은 바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JP 모간 주가는 실적 발표 당일 1.7% 상승한 반면 모간스탠리의 주가는 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JP 모간과 모간스탠리의 희비를 가른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모간스탠리의 수익은 투자은행과 트레이딩 등 시장 변화에 민감한 부문에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반면 JP 모간의 경우 전체 매출의 절반이 자본시장 환경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은행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모간스탠리의 투자은행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 급감하면서 실적 부진의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JP 모간은 상업은행 부문에서 대출 성장과 순이자 마진의 급격한 개선이 맞물리며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매크로 상황하에서 이 같은 구도가 지속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조정에 대한 리스크와 소비 위축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건 급박한 매크로 환경에서도 회사별 차별화는 이루어지고 있어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 글로벌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자 마칩니다. 이자 마칩니다. 이자 перем BAR